자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사까지 하고 잠깐 쉴 텐데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봅시다.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사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1920년에 봉호동 그 다음에 훈춘사건 청산리전투 그 다음에 자유시참변 그 다음에 3부결성 이 순서 미세아협정까지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이 많아.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을 기억하는 게 항일무장투쟁사에서 핵심이야. 핵심. 뭘 기억하는 게 한중연합작전을 기억하는. 얼마 전에 봤던 9급 국가직 문제에서도 한중연합작전을 물어본 거야. 대전자령 전투가 대전자령 전투 주고 그게 뭐냐 이거 물어본 거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 한 번 할 때 안 하면 나오는 문제가 김일성에 대한 문제. 요즘에. 동북항일연구원과 관련된. 그 문제도 정리를 좀 해주고 약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 바로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가 분화되는 것까지. 윤세주가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화북으로 이동해서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태양산 전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는 것.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 여기까지 정리하면 항일무장투쟁사가 끝나요. 그래서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사와 중국 관내 항일무장투쟁사를 구분해서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사 중에서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중연합작전. 북만주.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하여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뭐 이런 전투를 한 거죠. 남만주, 조선혁명군, 양세봉과 중국 우영군이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한중연합작전을 이해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만주사변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한중연합작전이 가능했던 그 배경. 그 배경에는 무슨 사변이 있어요? 만주사변이 있죠. 왜냐하면 만주를 중국이 뺏기면서 만주지역에 있는 중국 항일군이 결성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독립군들과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이게 항일유격전 전개된 거는 김일성 부대에 대한 얘기고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거 이거 잘 정리해놓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분화 부분 잘 연결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윤세주가 조선의용대를 대부분 이끌고 어디로 간 건? 화북지역, 옌안으로 이동한 건. 그다음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한 건. 42년에. 그 부분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한번 보죠. 1번.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데. 이거는 1920년대에 일어났던 만주지역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면 땡큐야.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사건을 일으켰다. 훈춘사건은 봉호동과 청산리 사이에 있는 거지. 우린 그렇게 하면 돼. 봉호동과 뭐 사이에? 청산리 사이에. 서위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해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는 거야. 무슨 참변? 이후에 이제 자유시 참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시 참변은 간도 참변을 피해서 러시아로 이동하고 그 러시아로 이동했던 대한독립군단이 참변을 당한 거죠.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요.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추파 공산당 사이에서 지도층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이걸 적색군과 결합했던 이르쿠추파 공산당이 상해파 적색 고려공산당을 공격하면서 무장해제를 요구했는데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싫어! 이렇게 하니까 쏴버렸다. 아무래도 복잡하다. 일제는 무장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군볼과 미세아 협정을 맺었다. 미세아 협정은 3부가 결성되고 나서 이 3부 결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3부를 흔들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세아와 만주군볼 장쩌림 그 밑에 있던 동삼성 경무국장 우진 사이에 체결된 내용이죠. 미세아 협정은 3부 결성과 뭐 사이에 일어나죠? 3부 통합운동사이에요. 미세아 협정 이후에 3부 통합운동이 나왔죠. 20년대 후반에. 그래서 28년에 혁신의회, 29년에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이 되고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이 돼서 조선혁명당 산하 조선혁명군이 한중연합작전을 하고 한국독립당 산하 한국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19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이죠.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연도를 좀 나열을 해보면 봉호동 전투와 봉호동 전투가 1920년 6월, 청산의 전투가 1920년 10월이거든요. 이 훈춘 사건이 8월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1920년이라고 하면 되고 자유시참변은 1921년이고 미세아 협정은 1925년이고 한국독립군이 조직된 건 1930년이거든요. 이건 순서대로 기역리은 디근리을이 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험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이 리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한중연합작전을 떼서 문제를 내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이렇게 되면 땡큐고 이렇게 되면 항일무장투쟁사가 변별력을 잃어버리겠네요. 원래 일제시대 문제 중에서는 항일무장투쟁사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별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한중연합작전 정리 잘해놓고 항일무장투쟁사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이 내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를 내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죠. 젊은용대를 매체할 수 있는 개 planets